방송인 레이 양이 배우 장나라와 다정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. 레이 양은 자신의 SNS를 통해 드라마 한 번 더 해피엔딩 촬영 현장에서 만난 장나라와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. 레이 양의 매끈한 몸매와 연예계 대표 동안 스타답게 6살 어린 레이 양 옆에서도 20대 같은 비주얼을 과시한 장나라의 미모가 기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. 한편 지난 21일 방송된 드라마 한 번 더 해피엔딩에 까메오로 출연한 레이 양은 홀로 치킨을 먹다가 닭뼈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골드미스를 연기했습니다.